와 진짜 맛있다 후추, 후추! 국물이 시원해서 계속 들어가 견덕이가 중요하지 그렇죠, 견덕이가 중요하죠 아 근데 국물이 아니라 그냥 버섯을 뿌리시던데요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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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정도면 후추, 후춤 아니야? 역시 후추 후추 지정 네, 후추 지정 내가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갖고 왔지 우리 또 뭐 가져왔어? 소스를 갖고 왔습니다 어? 아미 센스 뭐죠? 어? 저거 뭐야? 귤닭마요 귤닭마요? 저거 근데 맛있겠다, 귤닭마요 소스 나도 한 번 먹어봐야지 조건 없이 싹 다 잡아준다, 와 맛있지? 좀 났지? 이렇게 육전 넣었네? 메밀점병이랑 육전 메밀점병이랑 육전 메밀점병이랑 육전 메밀점병이랑 육전 사장님 사장님 저희 만두사리 하나하나만 넣어주세요 선생님 저희도 만두도 주세요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군림만두구나 음 군림만두가 오래 끓여도 터치지가 않아가지고 네 천천히 다 앞에 고기랑 버섯들 다 즐기고 나중에 먹어도 됩니다 너무 맛있겠다 와 녹아 녹았다, 와 만두랑 고기랑 이거 같이 먹어도 최고인데? 네? 음 만두 맛있겠다 오, 맛있다 김하인 선수 대단하죠? 아, 지금 만두가 보인다 네 표정 변화가 아예 없어요 아, 우리 김잔대 선수가 과감하게 한 한 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한 판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, 김잔대 선수? 땅만두? 아 아 탕후루 아니에요 만두탕후루 자, 잔디! 파이팅 그렇죠, 뜨겁거든요 네 아, 추워 지금 지정이가 살짝 두춤하고 지금 잔디 끝인데 인사 써서 지도 하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지도? 어, 지도? 네 저 정도면 소극적인 경기 운영으로 지도 지도 지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, 이거 육전이요? 감사합니다 또 이, 이걸로 어떻게 하나만 먹어 나 이거 국물에 담가가고 아, 촉촉하게 촉촉하게 해가지고 아, 촉촉하게 해가지고 아, 먹자라, 먹자라 어, 수다수는 너무 있어! 어때, 어때? 어, 예수님 못했다 우와! 육전치기를 하네요 육전치기를 하네요 육전치기를 하네요 아, 대단합니다 한 판을 일단 멀찍히 들어왔는데 중간에 입봉을 좀 떨어뜨리면서 절반으로 네, 절반으로 왜요? 여기 이 살이 고기랑은 또 다른 게 응 기름에 붙은 거잖아 응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고소해 계란 붙은까지 있어 아, 진짜? 응 얼마나 다솔찍히 저희한테 사서 오늘 삶아요 저희는 똑같이 미플레아트 다시 먹어도 돼요? 다시 먹어도 돼요? 네! 네! 먹어도 돼요 아, 그래요? 좀 먹어야지 아, 음식 아, 예 좀 그런가? 먹어도 돼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배고파 보이시네요 무슨 일인지 하윤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? 경기가 끝났는데 하윤이 안 먹었어 하윤이 안 먹었어 하윤이 안 먹었어 어머 아, 처음이야 대박이다 진짜 처음이야 바로 이런 모습이죠? 어머, 어머, 어머 어머, 어머 내 이런 모습 어머, 어머, 어머 하윤아 아직 카메라 돌고 있다 하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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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수건은 아예 그릇까지 먹고 있어요 하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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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윤아